2. 의혹의 덫 지금 회사 쪽으로 나가겠어요. 바빠. 얘기 좀 해요. 끊어. 그러면서 남편은 역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째다. 닷새 동안 꼼짝도 않던 시어머니가 어제 하루 친구들과 도구온촌에 다녀왔고 오늘은 화투 놀이에 불려나갔다.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어제 영은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밖에서 남편과 단 둘이 이야기를 해볼 작정으로 전화로 남편을 찾았었다. 남편은 어제도 바빠 끊어 두 마디로 그녀를 거부했었다. 그리고 오늘도 같았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들어온다. 3개월이 조금 지난 결혼 생활 동안 거의 예외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빠진 두 사람만의 대화란 집에서는 완전한 불가능이다. 그날 밤부터 남편은 잠자리를 2층에서 아래층 시어머니 방으로 옮겼을 뿐 아니라 영은에게 단 한마디 말도 아는 채도 않고 있다. 퇴근해 오면 곧장 현관까지 마중 나간 시어머니의 등 뒤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에 붙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시어머니가 챙겨 내놓은 속옷으로 갈아입은 뒤 인천댁이 저녁 식탁 준비 완료를 알리는 노크 소리를 낼 때까지 모자가 안방에서 드런드런 뭔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 인천댁은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오전 11시경 운전기사가 직업소개소에서 느닷없이 잡아 씻고 온 가정부다. 뒤껴 돌 절구에 김장 양념을 찧어들고 들어오다가 영은은 시어머니의 가정부 채용 인터뷰 비슷한 것에 뒷고리만 들었었다. 요새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요 새댁 소개소하고 짜고서 한 달만 있다가 무슨 무슨 핑계를 대고 나가버리는 거 말씀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여인은 펄쩍 뛰면서 부정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연이 소개료만 손해보고 말게 되지요. 그러니까 새댁 주민등록증을 내가 맡아두겠어요. 신원이 확실한지도 모를 일이고. 여자는 싸구려 빨간 빌로드로 만들어진 반달형 지갑 속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놓았다. 부엌에서 무채를 버무리는 영은을 의식하면서인 것처럼 시어머니는 우리는 아직 소개소에서 사람을 들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전부 아름아름으로 친구 사촌이라든지 친척 집안 사람이라든지를 데려다 썼는데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몹시 부담이 돼요. 했었다. 집터가 그런지 시어머니, 남편, 영은 세 사람 사이의 감도는 정상적이 아닌 공기 때문인지 인천댁도 말수가 적은 편이다. 땅에 묻은 김장독에 우거지를 질러넣으면서 그녀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새색 씨 같은데? 했었다. 영은은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석 달 조금 넘었어요. 짧게 대답했다. 한창 좋을 때네요. 한창 좋을 신혼 3개월의 새색 씨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걸 그녀가 눈치채는 데는 그로부터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남편은 새로 오신 아줌마예요. 하는 영은을 거들떠도 안 보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인천댁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영은의 기색을 살폈다.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영은이 안방문을 노크하자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진지 드세요 어머님 하는 영은에게 2층에 올라가 계세요. 우리 아드님께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해요. 했었다. 그것이 아침에 이어 두 번째였다. 그때부터 영은은 아침 저녁 식탁이 다 차려지면 자진에서 2층으로 몸을 감추고 있다. 그러지 않고 어깃거리고 있다가는 인천댁 앞에서 어떤 망신을 당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인천댁이 오고 사흘째인가 나흘째 함께 세탁을 하는 욕실에서 그녀가 어째 이상해요 새댁 했었다. 영은은 쓴 웃음으로 수긍할 밖에 길이 없었다. 사랑사음이야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모자가 다 좀 이상해요. 며느리 혼자 재우고 모자가 한방에서 자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인천댁은 마치 영은이 그런 법도 잇따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투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강조했다. 그런 법은 없다는 건 인천댁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른다기로 써니 서른살난 아들과 어머니가 매일 밤 한방에서 나란히 요를 펴고 함께 잔다는 것을 그런 법도 잇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날 밤 한바탕에 소란 뒤에 남편이 침대 위에 자기 베개를 들고 방을 나갈 때 영은은 그가 시어머니 방으로 내려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집에 빈 방은 2층만도 3개나 있으니까. 이튿날 아침에 영은은 남편이 간밤에 안방에서 잤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워낙 자기 엄마와 밀착된 남자니까 아내에게 배반당한 분노와 절망으로 하룻밤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당당한 얼굴들이다. 영은이도 이제는 그런 법은 없다로 생각하고 있다. 하룻밤을 시어머니 방에서 잔 남편은 아침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2층에 올라가 보이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해왔고 영은이 2층에서 구력감을 씹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의 시중과 배웅에 의해 출근을 했었다. 그리고 느닷없이 뽑혀온 인천댓과 김장을 끝내고 저녁을 짓는데 퇴근해 들어와서는 곧장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남편이 저녁을 먹는 동안 2층에 쫓겨 올라와 앉아 있으면서도 영은은 남편이 그날 밤도 시어머니 방에서 머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잠잘 시간이 되면 자기네 침실로 올라오거나 그것이 너무 달콤한 기대라면 자기네 침실은 아니더라도 2층 어느 한 방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아래층에는 시어머니가 쓰는 운동장 같은 안방과 가정부의 손바닥만한 방 외에 그가 잘만한 방이 없었다. 한 방에는 여름 등나무 가구가 보관되어 있고 현관 쪽에 붙은 작은 방은 운전기사 방이었다. 남편은 2층으로 올라오지 않은 채 일주일을 내리 시어머니와 함께 자고 있다. 어찌되었거나 남편과 단 둘이서 이야기를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영은은 어제 그리고 오늘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똑같은 단 두 마디로 어제도 오늘도 차갑게 거절당한 것이다. 남양 바지라서 해가 드는 동안은 보일러가 돌지 않아도 남양으로 앉혀진 거실이나 시어머니 방 영은의 침실 쪽은 추운 줄을 모르는데 오늘처럼 잔뜩 흐린 날은 아침에 잠깐 가동시킨 보일러 온기만으로 저녁 6시까지 버티기에는 횡하니 큰 집이 구석구석 우드드드 추워서 견디기가 어렵다. 시어머니는 흐린 날에는 혼자 전기장판을 쓴다. 인천댁은 춥다 소리를 연발하더니 저기 사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방에 들어가 이불 쓰고 좀 누워야겠어요. 도무지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원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인천댁이 춥다 소리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힐끗 견눈질로 눈웃음치듯 하며 글쎄 옷을 껴입으시라니까요 한다. 영은도 홈웨어 안에 얇은 겨울 레이와 숨모 두꺼운 네일을 함께 입고 있다. 녹색 대리석판이 붙여진 차 탁자 모퉁이에 아무 이유도 없는 시선 끝을 멍하니 꽂아놓고 앉아서 영은은 아무튼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해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 일깨워주듯이 그렇게 생각한다. 감당 능력 한계를 훨씬 초월한 노동량과 그 엄청난 노동량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연히 손안에 거머쥐어지지는 않으면서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자신의 결혼에 대한 불안감에 의한 거듭된 불면으로 영은은 이미 반쯤은 어리빠진 상태였었는지도 모른다. 반쯤 어리빠져 있을 때는 자신이 반쯤 텅 비어있다는 것을 미처 느끼지 못했었다. 김장거리가 들이닥쳤던 날 외출에서 돌아온 시어머니 앞에 앉혀져 파혼한 상대와의 관계를 추궁당할 때 반쯤 남아있던 어리 또 그 반으로 줄어들었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세 시간쯤 뒤 간신히 남아있던 얼조차 완전히 빠져 도망쳐버렸었다. 그녀는 베개를 들고 방을 나가는 남편을 잡지도 않았었고 물론 울지도 않았었고 그냥 남편이 나간 문장만 멍한 얼굴로 하염없이 바라보고 앉아있었다. 절 믿어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어머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한테 흠 있는 여자가 들어오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고 말고요.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도도하게 들어간 후 영혼은 그대로 얼마간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겁 많은 아이가 무엇인가에 호되게 놀란 직구처럼 전신이 후들거려서 금방은 일어설 수가 없었다. 멍한 머리 저 뒷편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듯 하는 이 결혼은 틀림없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막연했던 불안의 구체화가 그녀는 얼떨떨한 중에도 두려웠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머리를 조금씩 굴려 생각하는 일이 가능했었다. 안방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흠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런 일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고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하는 게 아닌가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러나 의혹의 더치에 걸리면 부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정이 강한 것조차도 오히려 거꾸로 의혹을 확대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다. 대문 차인벨이 온 것은 그녀가 소파에 혼자 남겨진 채 자신이 이런 경우 어떻게 처신을 해야 옳은지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기 전이었다. 그녀는 차인벨 소리에 우선 반사적으로 일어서 인터폰 쪽으로 움직였다. 대문에 누가 오면 인터폰 쪽으로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은 그녀의 일이었다. 누구신가요? 남편이 돌아올 시간으로는 30분이나 이른데 문 열어 나지막한 이를 갈아대는 듯한 소리는 남편의 것이었다. 인터폰 단추로 손을 뻗으면서 영은은 즉각적으로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은 영은의 문제에 대해 연락이 닿아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등 뒤에서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은은 도련히 문소리가 난 등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현관문 벽에 붙어있는 전기 스위치를 올려 대문에서부터 현관에 이르는 계단길에 등을 켜고 문을 열고 찬 공기 속으로 나섰다. 남편이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은 그가 거의 뛰듯이 계단을 두 개씩 성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로도 분명해졌다. 영은이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 그는 그는 늘 저 아래 대문에서 예닐곱 개쯤에 계단을 밟아 오르면서 누구에게 들키는 것을 겁내는 것처럼 영은의 쪽으로 슬쩍 짧게 웃어보이고는 했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현관 앞에 그녀와 다섯 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녀 앞에서 딱 멈추어선 남편의 코와 입에서 거친 호흡 소리가 났다. 맞선을 보고 약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정면으로 그녀와 눈을 맞추는 일은 거의 없이 언제나 머뭇머뭇거리며 피하는 시선이었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옆으로 기름하게 찢어진 그러나 작다고는 할 수 없는 은행껍질 같은 호꺼풀 눈이 살기조차 띄고 그녀를 직시하고 있었다. 영은은 그런 표정의 남편에게 첫 마디를 어떻게 건네야 할지를 알 수 없었다. 들어가세요 했을 뿐이었다. 뻔뻔스러운 그것이 들어가세요 에 대한 남편의 대답이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좀처럼 믿기 어려운 말이었고 어투였다. 남편은 그것도 시어머니를 닮았는지 고운 말쓰기 솔선 실행자처럼 말씨가 얌전한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하지 않고는 별로 많은 말을 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영은은 그가 뻔뻔스러운 이라는 단어도 입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그 순간 꽤 놀랐었다. 들어가서 얘기해요. 남편은 그러는 영은을 한쪽 팔로 치우듯 옆으로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을 따라 현관에 들어서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는 이미 남편은 안방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안방문을 열어놓고 문 앞에 서 있다가 아들이 방으로 들어서자 방문 도 손잡이를 잡은 채 영은에게 이 방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는 얘기를 좀 해야 하니까요. 했다. 저도 함께라야 하잖아요 어머님 이라고 하고 싶었으나 그녀는 그러지 못했다. 저녁 짓기를 그만두지도 못했다. 안방에 틀어박힌 모자는 대화를 필담으로라도 나누는지 괴이할 만큼 조용했다. 드렁거리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영은은 식탁 의자에 앉아 9시 반까지 3시간을 기다리다가 허리가 꼿꼿해져서 자기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면 부르겠지 생각하고 다소는 부딪히면 부딪혀지는 대로 대처해 나가자 배심을 정하고 2층으로 올라갔었다. 남편은 꼭 그녀가 2층으로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가 2인용 안락의자에 앉아 꼿꼿해진 허리를 채 펴기도 전에 쿵쿵쿵 발소리를 울리면서 올라왔다. 영은은 펴려던 허리 관절 마디를 도로 움츠리듯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섰다. 돌아가신 엄마도 정회장 사모님도 앉아있는 자세로 방에 들어오는 남편을 맞지는 않았었다. 배우려 들지 않았어도 배워야 한다. 소리를 듣지 않았어도 어느 결인지 모르게 저절로 배워놓고 있는 그녀의 아내의 예의였다. 도우가 열려지는 소리도 그것이 닫히는 소리도 지금까지의 다른 날과는 천지차였다. 물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도 틀렸었다. 등 뒤로 부서져라 도우를 밀어닫고 두 다리를 50cm쯤 벌리고 탁 버티고 서서 양쪽 옆구리에 삼각형 공간 하나씩을 만들며 두 팔을 꺾어 허리에 손바닥을 붙인 남편은 전혀 딴 사람이었다. 키도 중간 살집도 중간 피부는 흰 편 머리도 눈썹도 수염도 숯은 없는 편 억센 대라고는 없어 보이는 둥그스름한 얼굴형 남자치고는 붉은색이 많이 도는 중간 크기에 가장자리선이 분명한 입술 끝이 좀 둔한 것 같으면서도 알맞은 높이와 크기로 얼굴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코 남편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의 생김새다. 맞선 자리에서 그를 처음 대면했을 때 영은은 그저 그가 악할 것 같이 생기지는 않았다는 점이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었다. 트집을 잡자면 키도 너무 작게 생각되었고 생김새도 단정한 편이기는 하나 어딘가 무게성에 보였었다. 어른들이 자리를 뜨고 단 둘이 두 시간쯤을 보내고 나서도 영은은 그다지 호감을 느끼지는 못했었다. 그는 꽤 조심스럽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비쳤었고 그와의 대화 내용은 너무 평범하고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이렇다 저렇다 군소리를 할 처지가 아니었다. 정회장 사모님은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짝을 맞춰 집에서 내보내는 걸로 그녀를 자기 아들의 관심선 밖으로 처리하고 싶어 있었고 그녀가 결혼식 날짜까지 받아 놓은 약혼을 깨버린 것도 실은 약혼자였던 남자의 비겁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도연에 대한 미련과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회장의 외아들 도연을 동경했던 것은 속일 수 없는 진실이지만 기대는 거의 없었던 것도 진실이었다. 도대체 기대고 뭐고가 싹터 잘할 만한 시간도 기회도 갖지를 못했었으니까 군소리할 입장이 아니었었다. 그럴만한 용기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6 나이까지 신세를 입어온 처지로 결혼 문제만은 자신의 의사대로 하겠으며 그럴 수 없다면 혼자 독립하겠다고 말할 만한 용기는 더더욱 없었다. 정회장 사모님은 그녀의 파혼 결심도 달가워하지 않았었다. 남자로서의 실수로 덮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태도였었다. 그 일로 마침 겨울방학으로 기국해 있던 도연과 그의 어머니는 언젠까지 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 중인 정회장에게 전화로 그녀의 파혼 결재를 받아낸 것도 도연이었다. 남편과의 맞선 그 직후 둘만의 시간이 끝난 귀갓길에 영은은 버스에 앉아 흔들리면서 막연하게 인상이 나쁜 편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다. 너무 평범해 나도 내성적인데 둘이 똑같아서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지 않을까 재미가 좀 없으면 어떨라고 정회장하고 사모님은 뭐 그리 빛나게 재미있게 사시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더 나빠 보이지는 않잖아.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너무 남이 알아차리게 재미있게 사는 게 오히려 해로운 건지도 몰라. 신이 질투를 하니까 조용하고 따뜻하게 사는 게 좋아. 겉으로 재미있는 사람은 감정의 변화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한 거야. 재미란 변화하고 통하는 말이니까. 남편은 역시 좀 심심하기는 했지만 만날수록 편안한 기분이 드는 사람으로 느껴졌었다. 식성이 좀 까다로운 것으로 느껴지는 외에 그냥 결혼을 해버리지 뭐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은의 시야에 별로 거슬리는 점이 잡히지는 않았었다. 식성이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하는 그녀에게 안 그러려고 꽤 노력은 하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그는 귀까지 뻘개지면서 그렇게 대답했었다. 영은은 그것도 나쁘지 않게 느껴졌었다. 순수의 보여서였다. 그러나 현관 앞에서 그녀를 향해 뻔뻔스러운 일하는 말을 내뱉고 3시간 후에 2층으로 올라와 등 뒤로 방문을 부서져라고 닫고 서부에 똘만이 악한 같은 폼으로 버티고 선 남편은 전혀 딴 사람이었다. 똑같은 한 사람이 이렇게 틀리게 보일 수가 있다니. 그녀는 최근 들어 남편이라는 사람이 혹시 조금 바보가 아닌가 어른의 몸을 하고 있는 어린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가 졸업한 학교에 간판 권위가 그가 바보일 수 없다는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것은 확실하고 회사에서도 서른이라는 나이에 과장 대리까지 올라가 있으니 어린애도 아닌 건 확실하면서도 어쩐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의 남편은 어린애도 바보도 아니었다. 천하고 앙큼한 것 여자는 요물이라더니 너 나한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 거야? 예고 없는 너라는 호칭에 영은은 다시 한 번 놀랐었다. 모욕감이 아니었다. 그저 남편도 화가 나면 자기 아내에게 너라는 호칭을 쓸 수도 있는 남자라는 새로운 사실이 놀라웠을 뿐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신선한 충격 같은 것이었다. 문지의 심각성은 잠깐 잊어버리고 그녀는 남편을 실치하는 경의로 마주보면서 덮어놓고 사람을 매도하지 말아줘요.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했었다. 잘못한 게 없어? 넌 날 속였어. 이런 치욕적인 배신을 당하다니. 난 결혼 전까지 여자를 몰랐던 놈이야. 알아?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돼 있다 해도 나만은 그걸 지키고 있다가 나가지 깨끗한 여자 만나 완전 무결한 시작을 하는 게 내 이상이었단 말이야. 남자가 서른 살까지 여자를 피하면서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세상에 이런 환장을 남편은 입술을 비틀면서 잔혹하게도 허탈하게도 보이는 웃음소리를 목속에서 낮게 울리면서 두 손가락을 머리칼 속에 쑤셔넣으며 의자에 꺾어지듯 옆으로 앉았다. 잘못한 것도 없이 영은은 그러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그가 측은해졌다. 완전한 오해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고는 해도 부모 죽인 불구대천지 원수가 아닌 이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동정심이라는 인간의 선한 부분이 자극을 받는 법이다. 영은은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세우면서 안타까웠었다. 내 얘기를 좀 들어요. 어머님도 당신도 왜 그렇게 일방적이고 단정적이기만 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하늘한테도 땅한테도 당신이 상상하는 일 같은 건 없었다고 두려움 없이 맹세할 수 있어요. 어머님께서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날 믿어주세요. 정말 아무 일 없었단 말이에요. 울산에 갔었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면서 머리칼 속에 쑤셔박았던 손가락을 빼면서 남편은 천천히 상체를 의자 등에 기댔었다.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던 그 은행 껍질 눈이 뱀처럼 차게 느껴져 가긴 갔었어요. 일박을 했다고? 남편의 어조는 어느 틈에 신문 위협조였다. 하룻밤 거기서 묵었지만 난 대학 친구 집에서 그 사람은 자기 아파트에서 따로따로였어요. 내 눈으로 안 봤으니 알 수가 없잖아. 그러지 마시고 믿어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조차 내가 한심스럽고 치사한 생각이 들어요. 네? 약혼 기간이 얼마나 됐었지? 그 자식하고 파혼하기까지 반년쯤 돼요. 울산에 갔던 건 언제야? 올라와서 한 달도 안 돼 파혼했어요. 약혼자들끼리 요즘같이 제멋대로인 세상에 대여섯 달 동안 깨끗할 수가 있는 일이야? 그 자식도 나 같은 놈이었으면 혹시 모르지만 나 같은 놈이었어? 그렇지는 않았었다. 그는 반년 동안의 약혼 기간 동안 서른 번도 더 그녀를 자기 것으로 하고 싶어 했었다. 아니에요. 좀 틀렸어요. 영은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렇겠지. 틀리는 게 당연해.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를 않다고. 그런데도 깨끗하다고? 남편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제대로 생각이 박혀있는 온전한 전야가 짐승 새끼 같은 놈이 있는 지방위까지 내려가 묻고 온단 말이야? 단지 그만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었었다. 대학 때 가장 가까웠던 과 친구가 낡은 시대의 유행이었던 패결액에 걸려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편지 속에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약혼자는 그때 마침 울산 공장으로 특공대처럼 내려간 파견 근무가 두 달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그녀가 움직여 그쪽으로 자신을 만나러 와주지 않는 것에 뾰루퉁하게 골이 나 있었던 참이었다. 자신이 제대로 생각이 박혀있지 않은 온전한 처녀가 아니라서 약혼자와 함께 밤을 보내기 위해 허겁지겁 울산을 갔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약혼자를 뾰루퉁하게 만들면서도 그곳에 가기를 기피했던 것은 남편이 갖고 있는 확고부동한 순결에 대한 결벽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녀 역시 결혼 전에 옷을 벗는다는 것이 꺼름칙하고 싫었기 때문이었다. 혼자 울산을 가면 서울서는 피할 수 있었던 위기가 피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여자 혼자 호텔이나 여관방 잠을 자야 할 것 도 내키지 않았다. 부산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던 친구가 도련히 고향집에 돌아가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띄어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녀는 울산에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은 채 그대로 다음 사건을 맞아 파혼으로 끝났을 것이다. 우선 믿어주자고 생각을 해줘요. 영은의 언성도 높아졌다. 믿어줄 게 따로 있는 거야. 남편이 침대 머리맛 쪽으로 움직였다. 영은은 그가 침대 속으로 들어가려는 줄 알았다. 당신이 꼭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면 울산 친구가 증인이 되줄 수도 있어요. 그의 집에서 잤어요. 남편이 그녀 쪽으로 돌아섰다. 빗발 선 눈이 잡아먹을 것처럼 그녀를 쏘았다. 여기서 날 더 모욕하지 마.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지 옆에 내 순결을 확인하기 위해 날 들어 여기저기 묶고 다니란 말이야. 차라리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말 일이지. 나 역시 친구한텐 그런 확인이나 해달라긴 죽기보다도 싫지만 당신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별 수 없잖아요. 남녀가 야압을 아는 데는 꼭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야. 남편이 한 손으로 침대 시트를 거두면서 그렇게 말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비웃는 어조였다. 내가 깨끗하다는 건 당신도 알잖아요. 최후의 카드였었다. 제주도 신혼여행 첫날 그녀는 처녀지였다는 흔적을 남겼었다. 남편은 좋아서 벌어진 입을 담을 줄을 몰라 하면서 자신이 욕실에 타월을 갖다 덮어 그녀의 당혹을 커버해주는 친절까지 베풀었었다. 그러나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그건 병원에서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준다 두군 이었다. 영은은 입을 딱 다물어버렸다. 베개를 옆구리에 끼듯이 하고 남편은 입이 붙어버린 영은의 앞에 와 섰다. 반드시 섹스만이 아니야. 악수도 키스도 마찬가지야. 난 속았어. 악수도 키스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건 사기 결혼이야. 난 속인 거 없어요. 이러니까 좋은 집안일 필요가 있는 거야. 당장 이 집에서 꺼져버려. 당치도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쫓겨나요? 잘못한 일 아무것도 없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글쎄 더 이상 살 수 없단 말이야. 이 결혼은 사기야. 발을 구르듯 소리를 치며 남편은 나가버렸었다. 영은은 멍해졌다. 남편이 나가버린 문짝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스르르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런 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었는지 그녀는 알 수가 없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천천히 잠옷으로 갈아입고 느릿느릿 침대 속으로 파고들었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이상하게도 어느 결에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잠에 빠져 이튿날 자신이 일어나야 할 시각까지 죽은 듯이 곤하게 내쳐 자버렸었다. 잠이 깨어서 영은은 침대 속에 누운 채 생각을 정리하려 했으나 우선 자신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제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지어야 한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느낌이었다. 제 시간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라디에이터 박스 위에 놓아둔 아프리칸 바이올렛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녀가 내려가는 기척에 흘끗 한번 돌아보았을 뿐 아무 얘기도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아침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시어머니는 거의 아무 말도 그녀에게 건네지 않는다. 남편이 자신에게 집에서 나가라 소리를 한 것을 시어머니가 모를 리가 없는데도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 시어머니까지 그녀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고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 영은은 남편이 자기를 정말 내보내고 싶어서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화가 나서였겠지. 정말 내쫓겠다는 결심이면 일주일씩이나 그대로 영은을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 모자가 정말 그녀를 집에 둘 수 없다고 결정을 보았다면 시어머니가 끝내 아무 말 없이 모르는 척하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자신은 가정부 자리를 구해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죄 없이 모욕과 경멸을 감수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오해는 풀어야 했다. 순결의 의미가 커서 지켰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끝까지 순결했다는 것을 주장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현대의 남성들이 자기 아내의 순결 문제에 대해 옛날 남자들처럼 경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남편에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면 자신도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다. 죄 없이 치러야 했던 학대와 모멸의 일주일은 일곱 달 7년 만큼이나 길었다. 자신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없었다는 확인에 대해 배반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찌됐건 정식 절차를 밟아 세상 앞에 합법적인 부부로 짜게 되어 3개월 동안 한 침실을 쓰며 부부로서 나누었던 것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몸과 몸에 부딪힘 만으로도 확실한 증거도 내세울 수 없는 어딘가에서 주어들은 사실이 아닌 소문만으로 덮어놓고 그녀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폭력이었다. 전화벨이 새소리를 내며 울었다. 조용조용 속삭이는 듯한 비서실 미스체의 음성에 이어 영은이냐 하는 정회장의 소탈하고 친근한 말소리가 건너왔다. 네 저예요 안녕하세요 어떠냐 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는 건 좋다는 뜻이냐 좋다보다는 나쁘다는 뜻이냐 저한테 너무 마음쓰지 마세요 회장님 바쁘지 않으세요 너 점심 먹으러 나와라 마침 시간이 비어서 말이다 니시 어머님 지금 계시냐 지금 출타 중이세요 집이 비어서 저 못 나가요 집이야 사람들 있잖아 정회장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정회장은 아직도 사용인이 둘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그 둘이 모두 없어졌다가 이제 겨우 한 사람이 왔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 허락 받아야 하니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과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의 다툼으로 머뭇거리는 그녀에게 정회장이 물었다 네 회장님 그래 그게 서방하고 시집살이다 그럼 그만두고 내일 주서방하고 집이야 저녁이나 먹자 네 근데 바쁘지 않으세요? 이 자식아 아무리 바빠도 꼭 쉬겠다 작정하면 내 마음대로 쉴 수도 있는 게 회장이야 토요일이니까 일찌감치 오너라 나도 3시쯤에는 들어갈 테니까 네 그이한테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으면서 영은은 남편의 회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한다 부지런히 뛰어나가면 회사 점심시간 시작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검정 타이트 스커트에 검정 터들렉 스웨터를 입고 위에 흑백 가는 체크에 모직 반코트를 걸쳤다 시장 가는 것을 빼고 얼마만에 외출인가 화장대 거울 앞에 선 채로 약식 화장으로 루즈만 역게 칠하면서 영은은 아무런 감정에 사전 준비 없이 눈두덩이 화끈 뜨거워졌다 난 틀렸어 보잘것 없이 빈약하고 초라한 고추씨도 저보다 몇십 배나 무거운 흙덩이를 밀어올리고 싹을 틔우는데 이렇게 못난인 채로 살다간 평생 비실거리기만 하다 말 거야 그럴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야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지는 모르면서 그럴 수는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바깥에 찬 공기 속에 나서니 암담한 가슴이 얼마쯤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슈퍼마켓 앞에서 다행히 손님이 내리고 있는 빈 택시를 만났다 난 너무 투쟁력이 없게 키워졌어 부모에 대한 원망은 아니었다 국회의원 딸도 추운 겨울에 마당에 나가 세수를 한다는데 요리사 딸이면서도 아랫목에 앉은 채 세수를 했었던 그 시절은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었나 회장님 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혼자 넘어지고 뒹굴면서 어른이 되었어야 했어 그러나 익 애라고 할 만큼 넘치는 과보 속에서 열일곱 살이 되었던 자신이 정 회장의 배려를 뿌리치고 혼자 걸어보겠다고 한다는 건 상상 속에서조차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세검정 로타리에서 왼쪽으로 꺾어 나가는 택시 속에서 영은은 불현듯 택시의 라디오가 흘리고 있는 노래가 아다모의 눈이 내리네 인 것을 알았다 도현의 얼어 굳은 듯한 딱딱한 얼굴이 떠올랐다 넌 나를 무시했구나 라고 그는 내뱉었다 변명하는 그녀에게 그는 너는 생각보다 형편없이 상식적인 아이로구나 하기도 했었다 작년 겨울방학에 다니러 왔다가 처음으로 그녀의 약혼 사실을 알고서였다 정회장 내외는 동해쪽에 주말여행을 가있었고 도현은 그날이 아니라 그 사흘 뒤에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과 그녀밖에 없었다 전화 한통 없이 예정을 당겨 예고 없이 대문으로 그가 들어선 그날은 오후부터 첫눈이 소담지게 퍼붓고 있었다 파혼 결정은 그 열흘쯤 뒤였었다 도현의 출연과는 관계없는 일로였다 남편의 회사는 퇴계로 쪽으로 정문이 충무로 편으로 후문이 난 빌딩에 있다 현관 수위에게 부탁해서 남편을 찾았다 나 여기 아래 현관이에요 무슨 짓이야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영은은 남편이 더 몰하기 전에 수화기를 놓아버렸다 수위들을 피해서 한쪽 편으로 옮겨 유리 밖에 음산하고 우중충하게 흐린 거리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영은은 10분쯤 기다렸다 남편이 영은의 앞에 잠깐 섰다가 지하실 계단 쪽으로 움직였다 잠자코 따라 내려갔다 이야기를 하게는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조금씩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구석자리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자리로 앞서 들어가 앉았다 영은이 따르고 있는 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처럼 어두컴컴한 실내를 스적스적 걸어 들어가면서 가볍게 여자들의 인사를 받아 넘겼다 여기 커피 두 잔 빨리 주고 저만큼 멀찌감찌 가있어 남편은 담배값을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하며 차 주문을 받으러 다가와선 아가씨에게 말했다 상체를 조금 뒤로 젖히고 턱을 약간 치켜든 어쩐지 거북살스러운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남자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였다 남편의 이런 모습도 처음이었다 그래 할 얘기가 뭐야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도 잘 안 돼서 늘 시선이 어물거리던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딴판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지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대고 푸 연기를 내뿜으면서 그는 당당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건너다 본다 이대로 계속되게 두어둘 순 없잖아요 남편이 싫은 기분을 억누르며 영우는 눈을 내리깐다 가능하면 보지 말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내가 한 얘기는 사실 그대로 해요 손톱만한 거짓말도 없어요 그 얘기는 했잖아 믿어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믿어 내가 봤어야 믿지 내가 그랬다는 건 어떻게 믿으세요 내가 그러는 거 봤어요 당신이 당신은 내가 그러는 것도 못 봤고 안 그러는 것도 못 봤어요 안 그러는 걸 못 봐서 못 믿겠다면 어떻게 그러는 것도 못 봤으면서 그건 믿는단 말이에요 여자는 다 그렇고 그렇잖아 아 왜 이래 믿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믿어주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당신이 결혼 전에 깨끗했다는 건 무엇으로 나한테 증명할 수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난 어떻게 당신을 믿죠 남편의 눈꼬리가 쉿 소리라도 낼 것처럼 날카롭고 빠르게 지켜 올라간다 어디서 그따위 얼트당토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어 그걸로 날 되잡으러 나왔어 되잡으려 드는 게 아니에요 안 봤으니 못 믿는다 본 것만 믿는다 당신의 논리에 대입을 시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커피가 와서 대화는 잠깐 중단되었다 이어진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이건 완전히 집안 망신이야 영은은 대꾸 없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다 믿지 않겠다는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파혼했던 사람은 파혼하자 곧장 정회장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겨버렸다 그는 정회장의 건설회사에서 총망받는 엘리트 사원이었었다 어느 회사로 옮겼는지 알 수 없지만 알아보려면 전화 한 통만으로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꼭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면 파혼했던 사람에게 직접 알아볼 수도 있어요 누가 내가 직접 안 해도 방법은 있겠죠 그 집까지 해가면서 살아 내가 그럼 어쩌자는 건가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당신은 내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어 집에서 나가라고요 맞아 결혼이라는 걸 그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어요 오늘부터 2층으로 올라와 주무세요 웃기고 있네 사람 뭘로 보는 거야 흥 콧방귀를 끼면서 그는 담배값을 집어들고 일어선다 잠깐요 뭐야 또 굴욕을 씹어삼키면서 그녀는 가만히 작은 소리로 다시 묻는다 정말 내가 나가기를 원해요 물론이지 남편의 대답은 반초의 간격도 두지 않고 명쾌하게 나왔다 영은은 다시 찻잔을 집어든다 금방이라도 발을 떼어놓을 것 같던 남편이 그대로 서 있다 찻잔을 내리면서 영은이 알았어요 회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했다 해봐 그럼 어디 남편이 나가고 난 뒤 영은은 서두르지 않고 커피잔을 다 비웠다 눈물샘이 고장이라도 났나 이럴 때 울어야 할 것 같은데도 눈물이 나와주지를 않았다 네 겨울새 2 의혹의 덫 낭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3 불씨가 된 과거 네 김수연 작가님의 그 독특한 특성상 제가 대사를 좀 빠르게 낭독을 해서 조금 더 그 분위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낭독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길 바라고요 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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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